이 책의 첫번째 도표가 32쪽에 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표가 60쪽으로 보면 또 도표가 있습니다 두개가 같은데 보기좋게 한다고 두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60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0쪽에는 도표가 차이질죠 물질은 보유성기로 보면 2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첫번째 방법으로 보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봅니다 그럼 우리 4대 소위 말하는 지수 화풍 4대를 근본 물질을 하고요 나머지 24가지 물질을 파생된 물질을 합니다 엄청 이야기하면 근본 물질이니까 부차적 물질 근본이 아닌 물질 사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인데 주석가들이나 용어가 보면 직위를 하면 파생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생된 물질로 해놨고 유문하면서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으로 보면 파생된 물질이 맞다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그렇게 근본 물질과 근본이 아닌 물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인 물질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18가지는 구체적인 물질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물질이고 추상 물질은 뭡니까? 구체적 물질이 가진 추상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물질로는 4대, 지수, 화풍, 감성의 물질 우리 소위 말하는 감각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 귀, 코, 여, 몸의 감성이랍니다 아비단바스는 이것을 감성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씁니다 감성은 뭡니까? 센시티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눈, 귀, 코, 여, 몸은 외부 사물에 대해서 뭡니까? 센시티브하죠? 감각에 민감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눈은 형색에 민감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누는 뭡니까? 소리에 민감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는 뭡니까? 냄새에 민감한 물질이 있고요 턴는 뭡니까? 맛이에 민감한 물질 그리고 몸 전체는 뭡니까? 감촉에 민감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단바스는 읽어보죠 감성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감성의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대상의 물질이 있죠 그렇죠? 눈, 귀, 코, 여, 몸에 대한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이죠 그렇죠? 형색, 소리, 냄새, 맛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촉이 빠졌죠? 몸의 대상인 촉은 우리 북한 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상자 분도에서는 몸의 대상 감촉은 고위성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 화, 풍 3대에 있죠 그렇죠? 우리 땅의 요소 그렇죠? 그 뭡니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렇죠? 물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감촉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됐죠? 조금 있다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씁니다. 그 다음에 성의 물질, 남성, 여성. 이걸 물어보면서 남성 오르면 여성 오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몸에 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뭐입니다. 상자고로서는 심장의 물질에서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니까? 단마상강에는 27가지 물질이 나타납니다. 심장의 물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후대에 들어간 거냐? 후대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칠론 있잖아요. 아르다마 논장의 칠론 맨 마지막이 파타나죠. 파타나에 보면은 뭡니까? 그죠? 마노와 마노의 다른 말입니다. 즉, 우리 마노의 의와 의식이 의지하는 어떤 물질. 이런 조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자고로서는 뭡니까? 우리 의와 의식, 우리 마음과 마노와 마노이냐. 그러나 이것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심장으로 봅니다. 됐죠? 심장에 있는 이것들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그것을 심장 토대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심장 토대는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뭡니까? 안식은 눈을 의지해서 일어나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욕계 사는 존재, 새끼 사는 존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몸통에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될까요? 저 밖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일어난다면, 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물질에서 일어난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날 것이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상에서는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어디에 주문합니까? 심장 맞죠? 그래서 심장이란 말은 불용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불구 이전부터 있었던 용어일 겁니다. 그죠? 그죠? 이걸 설명하면서 마음 심자를 넣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심장. 그 자체가 마음과 관계있는 거.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하트. 하트는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마음이죠. 맞죠? 그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전에 뭡니까?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 마음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미 용어를 붙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국외에서는 뭡니까? 심장에 있는 특정한 물질을 의지해서 만호와 만호가 일어나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요새 일부 학자들은 뭡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요새는 뇌의 전응 시대잖아요. 뇌의 전응 시대죠. 그러니까 뇌을 의지해서 마음이 현난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일부 불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뇌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봐야 된다는 것 있잖아요. 마음이 작용을 함으로 해서 있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의식이 인정하고 세고 뭔가 어떤거죠? 마음에서 보는 것 딱 보면 뭡니까? 저거를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전주부에서 후디부로 내 신경이 있잖아요. 탁 가는 그게 뭐죠? 요즘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봐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렇죠? 이거를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봐야 됩니다. 저의 이유는 뭡니까? 잡소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제 이야기는 불교는 이렇게 있잖아요. 과학적인 관측 데이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심장의 물질이 있습니다.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생명 기능이 아니라 생명의 물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하고 우리가 죽은 물질은 구분되어야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질에 있는 것을 생명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뭡니까? 음식의 물질을 들고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뭡니까? 우리 몸뚱이를 활기차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음식의 물질에서 영양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추상 물질에는 당연히 뭡니까? 한정한 물질에서 허공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인도에서 있잖아요. 불교하고 힌두교 철학이 이거 가지고 계속 원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힌두교에서는 근본 물질을 다섯 가지로 놓습니다. 우리는 4대하죠. 그 사람들은 죽을 때 깨어나도 5대입니다. 근본 물질을 다섯 가지로 놓습니다. 뭐로 봅니까? 지수화풍허공 허공을 근본 물질에 넣습니다. 됐죠? 생명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화풍공 그런데 이 공은 우리가 말하는 빌공작 아니고 허공허공 아까시 합니다. 지수화풍허공 다섯 가지를 근본 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근본 물질에 넣어가지고 생명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뜸함이 실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화학의 모의가 있는 대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뜸함이 실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아뜸함이 실제 한다면 아뜸함이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뜸함이 왜 밖에 있어요? 밖에서 리모콘 갖고 꾹꾹 눌려가고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아뜸함이 있다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되죠? 내 안에 있다면 아뜸함이 뭐를 의지할까요? 땅을 의지할까요? 엄마야 그죠? 견고성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게 왜냐하면 색 바뀌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죽으면 말해야 됩니다. 지수 화풍 사절을 의지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허공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명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걸로 일종의 기본 공기잖아요. 기본 전제잖아요. 기본 공기에다가 딱 잡아넣어버립니다. 허공이 있다. 우리 근본 물질이 허공이다. 딱 해갖고 그래합니다. 왜? 허공이 있어야 아뜸함이 머물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뜸함이 내 몸통이 아니라 어디에만 보느냐 불교가 그러면 강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갖고 논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허공의 심장의 의지한다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심장이 어디 어디에 의지한다고 이런 실제로 안 보인다. 전부 불안이다. 이렇게 뭡니까? 심장에 다 허공이 있답니다. 거기 있다던데 뭐 그죠? 심장에 허공이 딱 있답니다. 그 심장에 있는 허공 속에 아뜸함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몸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니까? 눈에는 비슷하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유대입니다. 몸뚱이 생기면 우리는 심장 토대 속에 허공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몸뚱이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나이를 들고 변하지요. 지수아공은 변하는데 허공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됐죠? 아뜸함은 그 골쌍 다 딱 어떻게 됩니까? 아뜸함은 너 죽느냐?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난 안되나 안되나. 그래서 뽕 나가고 됩니까? 다음 시간에 몸을 받으면 또 그 몸의 심장에 있는 허공 속에 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나 몸이 죽으면 되니까 뽕 해나와서 또 뭡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심장 속에 심장에 있는 허공에 묻는다. 이럴된다. 그래서 제가 이 윤회를 무슨 윤회이라 했습니까? 큰 소리를 내야 하겠습니까? 훨씬 행복하겠습니다. 강시의 윤회. 됐죠? 힌두교 윤회는 강시의 윤회. 좀 비하하는 뜻이 있어요. 강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그죠? 그죠? 강시가 이래기대 중사무서도 상당히 포가 재밌지 않으니요? 한 생을 받은 겁니다. 그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또 다음 시간에 죽으면 뽕. 그죠? 다음 시간에 또 죽으면 뽕. 이게 윤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95%가 윤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5%는 봐주세요. 왜? 초기불교하는 사람. 초기불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뭡니까?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이 윤회를 깐 거는 제 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불교에 바른 윤회을 심은 사람은 저입니다.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하면서 또 뭡니까? 이 가슴 다 좋아하는데 큰생들을 다 깠잖아요. 그죠? 큰생들은 전부 뭡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 포교사들이 된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종 도리로 이야기하면 현양 내구다. 그죠? 양국이 팝니다. 하나가 뭡니까? 개국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굽니다. 불교 깃발 걸어놓고 머리를 팔고 있어요. 힌두교로 팔고 있다. 제가 여행을 하면 끝없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합니까? 윤회관을 다 가야 됩니까? 불교의 윤회관 있잖아요. 윤회관 보니까 온의 찰나생 찰나 면의 흐름 이거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죠? 예. 과학적인 매치가 되고 있잖아요. 매 순간 찰나생 찰나 면 찰나생 찰나 면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내라는 겁니다. 이 찰나생 찰나 면의 흐름이 금세하게만 끝나지 않고 뭡니까? 죽으면 이걸 한다고 지금 오장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해 시간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맞는 윤회관을 가지고 은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데 허공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됐죠? 불교에서는 허공을 어떤 요소로 인정하면 여기 한자라는 물질을 해놨죠. 됐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만드는 A라는 물질 거기에 갈랍바도 뭐가 되잖아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구분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해야 됩니까? 허공이라고 해서 구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한정한 물질 예를 들어서 A라는 갈랍바를 한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을 허공으로 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인정하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추상물질에다가 잡아넣깁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허공의 물질은 모든 갈랍바이 뭡니까?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허공이 들어가야 하나의 갈랍바가 뭡니까? 갈랍바로 이렇게 딱 확정된다. 그렇죠? 그죠? 한정한 물질이 없으면 A와 B를 두고를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요기 다 붙어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있지만 이거하고 이건 뭡니까? 이게 허공의 요소로 그죠? 한정한 물질에 의해서 두개가 구름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A와 B와 B와 구호를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엄청난 무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공의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게 건강물질이 아니고 추상물질의 가운데서 한정한 한정한 요소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암시의 물질입니다. 암시의 물질은 억의 통호입니다. 됐죠? 우리 둘께서 신읍 구역을 이야기하죠. 몸으로 짓는 억 말로 짓는 억 됐죠? 억은 본질적으로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몸으로 나타날 때는 몸의 암시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이것은 구역을 짓는 문이잖아요. 그죠? 떼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행위는 뭡니까? 몸의 암시고요. 저 xx 그죠? 호 xx끼 이라는 뭡니까? 이것은 말로 짓는 억이죠. 그렇죠? 호의 xx끼는 이것은 말의 암시가 되죠. 그죠? 말을 통해서 구역을 짓는 통호가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추상물질에다가 암시의 물질을 두 가지 넣습니다. 이것은 떡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물질이 있습니다.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 그런데 우리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은 우리 심성폭에도 있었죠. 그죠? 그때는 마음과 만두소의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고 이것은 뭡니까? 물질도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물질을 달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뭡니까? 수영을 열심히 해서 잘 산별을 닦으면 뭡니까? 몸이 가벼진다 그죠? 보들보들해진다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 가벼고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의 물질을 해서 생성상소 그 다음 뭡니까? 세태암 무상 이거는 북장 북방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생주 이 멸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또 물질이 가진 추상적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존재한다는 물질은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의 성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빨 이란 뭡니까? 이빨은 처음에 딱 생긴게 있죠? 이거는 생성상태죠? 그럼 생기면 생기면 찰나 찰나 이랄니까 딱 생기면 이따가 딱 빠질 뿐입니까? 알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내 순간에 찰나 생 찰나 이라면서 같은 형태를 위리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생성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상속이죠. 그죠? 상속의 상태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이가 점점 덜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또 환갑 전환후라는 뭡니까? 그럼 물론 제가 이빨 열한 개를 덮으시지 않습니까? 아잉? 그렇게 말하는게 잘 안겨놓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게 잘 안겨놓고 그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게 잘 안겨놓고 그죠? 그게 뭡니까? 세탁이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순간에 막 뽕 그죠?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게? 상응되죠? 멸입니다. 대죠 그죠? 물질현상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방에서 생물이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물질의 그죠? 추상적 성질을 넣어서 구체적 물질의 뭐입니까? 열여덟까지 추상적 물질 열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스물여덟까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요렇게 해서 뭐는 끝났다 하다보이랍니까? 그죠? 물질의 분류하는거 있잖아요 예 그 이거는 끝났다 요렇게 한다고 요렇게 했습니다 다행